감사패 직전회장 구자분 목사 뉴욕왕진교회 귀하께서는 미주동부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무대를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동문회 회장으로서 사랑과 헌신으로 이끄시면서 동문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실 후에 이에 본 동문회원 1동은 목사님의 헌신을 이피에 담아드립니다. 자리에 도다 착하고 충성된 정황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. 2021년 1월 11일 송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유저동부지역 동무회 회장 평창구 목사회 동무지도